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 대회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. 하지만 잼버리가 남긴 여판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. 왜 준비가 부실했는지, 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간 건지,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. 잘잘못을 따지는 건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,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축제는 끝났고 숙제는 남았다. 뉴스에이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